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아내한테 밖으로만 다녔는데 항상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어떤 예셋 남자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건도한 하루하루 수밸을 만났네 수밸의 감성이 온몸을 감싸네 슬리퍼도 좋고 허가 좋아 브라우니도 좋고 수밸의 감성이 온몸을 감싸네 기타가 필요해 기타가 필요해 수밸을 제대로 치고 싶어 기타가 필요해 기타가 필요해 그 감성을 느끼고 싶어 복지포인트 기다리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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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기다리네 복지포인트 기다리네 참아야 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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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줘 빨리 사줘 기타 사줘 빨리 사줘 복지포인트 기다리네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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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네 복지포인트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기 쓰려 없어 복지포인트 기다리네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기다리네 복지포인트 감사합니다.